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게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둔 및 폴아웃의 스튜디오 베데스다의 모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의 인수 75억 달러 느낌상 한 8조 정도 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최종 마무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위해 EU로부터 규제 승인을 얻은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3개의 게임 스튜디오를 엑스박스 아래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엑스박스의 대장 필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엑스박스 아래에 업계를 이끄는 스튜디오들을 구축하는 엑스박스 커뮤니티와의 약속을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베데스다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추가됨에 따라 엑스박스 콘솔과 PC 및 게임 패스가 앞으로 엑스박스와 PC 전용으로 출시될 베데스다의 게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 디스어너드의 알케인, 울펜슈타인의 머신게임스, 둠의 아이디소프트웨어, 디이블 위딘의 탱고 게임웍스 같은 베데스다의 하위 스튜디오가 엑스박스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13개의 자사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는 23개의 자사 스튜디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의 모장, 링크드인 및 GitHub를 인수했을 때 같이 베데스다는 이제 기존의 경영진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아래에서 별도의 비즈니스로 운영이 됩니다. 이에 베데스다의 마케팅 수석 피트 하인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은 획기적인 발표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베데스다와 우리의 스튜디오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없었던 더 많은 자원과 지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게임패스는 엑스박스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패스에 우리의 게임을 더 많이 출시하기 위해 이전보다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우리는 이제 막 함께 시작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해 아직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9월에 베데스다의 인수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스루프나 고스트와이어 도쿄에 대한 PS5의 독점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했고 엘더스크롤 온라인 같은 게임도 예전 그대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엑스박스와 PC 전용에 대한 베데스다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스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타이틀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지 알리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말쯤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더 많은 베데스다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베데스다를 소유하고 있는 제니맥스의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엑스박스는 23개의 게임 스튜디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이번 주말부터 할 게임이 없다라는 취약점을 가진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제니맥스 R에 있던 게임 스튜디오의 게임들이 줄줄이 포함될 것이 예상됩니다. 캐컴은 미국시간 지난 3월 8일 월요일 밤 몬스터헌터 디지털 이벤트에서 몬스터헌터의 차기작품으로 몬스터헌터 스토리2 파멸의 날개가 7월 9일에 PC와 닌텐도 스위치에서 동시에 출시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고편을 통해 리오 레우스에서 R을 돌봐야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R이 부하하게 되면 리오 레우스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플레이어는 몬스터와 친해지고 길들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게임은 또한 플레이어가 최대 4명의 플레이어와 팀을 이루어 육지 전역에 위험한 몬스터와 전투를 벌일 수 있는 협동 멀티플레이어 퀘스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새로운 아미보 피규어의 출시를 알렸는데요. 에나, 파멸의 레우스 및 치키노의 모델은 게임과 함께 출시되며 각 모델은 스캔할 때 특수 레이어 갑옷 세트를 제공합니다. 닌텐도 미국은 3가지 사진 세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3가지 아미보는 게임스톱에 독점적으로 제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몬스터 헌터 스토리2 파멸의 날개는 올해 두 번째로 출시되는 몬스터 헌터의 타이틀입니다. 다른 하나는 3월 26일 닌텐도 스위치에 출시되는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이 게임은 2022년 초에 PC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출시 전에 두 번째 데모 플레이가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3월 11일 오후 5시 정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모를 무료로 즐기기 위해선 닌텐도 온라인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에이펙스 레전드는 마침내 오늘 스위치에 출시가 됩니다. 개발자들이 페미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치에서 돌리게 될 이 게임의 예상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개발자에 따르면 독 모드에서는 720p, 핸드헬드에서는 572p로 실행이 되며 두 모드에서 프레임 속도는 초당 30프레임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스위치 버전이 다른 버전의 기기에서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플레이어들은 스위치 플레이어가 다른 기기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른 게임 콘솔에서는 초당 60프레임으로 돌아가고 특히 PC에서는 초당 144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개발자들 말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크로스 플레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선택적으로 다른 기기에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과 플레이를 할지 스위치 플레이어들과 플레이를 할지 플레이어가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위치 전용 프레임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많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위치의 성능으로 다른 기기 플레이어들에게 쫄릴 것 같다면 스위치 플레이어들끼리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덤비고 싶다면 PC 게이머들과도 싸워봐라. 다음 하지만 그 전에 마리오 텐데이즈 행사와 함께 한 번 더 마리오의 기념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오늘부터 닌텐도 e-shop 미주에서 5가지 마리오 게임을 세일합니다. 루니지스 맨션 3, 2020 도쿄올림픽의 마리오 앤 소닉,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슈퍼마리오 메이커 2, 슈퍼마리오 파티가 38.99달러에 판매됩니다. 이 세일은 닌텐도 e-shop 미주에서 한국시간으로 3월 15일 오후 4시 59분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닌텐도의 전설적인 세계, 캐릭터 및 모험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슈퍼 닌텐도 월드가 3월 18일 게스트들에게 개방되어 테만파크의 20주년 기념 행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니버셜의 크리에이티브 팀은 세계 최초의 마리오카트 테만 관광지인 마리오카트 쿠파스 챌린지의 본거지가 될 쿠파이성 내부의 첫 번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방문객들은 새로운 놀이기구인 요시스 어드벤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파워밴드를 착용하고 블록을 때리면 가상코인을 모으는 게임 속의 행위를 현실세계에서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워밴드는 다양한 캐릭터를 테마로 하여 머쉬룸 킹덤 캐릭터 중에 하나를 착용하고 자신의 마리오 파티에 참가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7월에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유니버셜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했다가 이번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일본은 코로나가 끝났나 봅니까? 왜 이러는거지 얘네? 다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오버워치에서 새로운 챌린지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오버워치 세계의 양파 마스코트인 파치마리에 관한 것입니다. 파치마리 챌린지는 플레이어에게 게임에서 승리하면 보상으로 장식 아이템을 제공할 것이며 궁극적인 상품은 로드허그의 새로운 파치마리 스킨입니다. 오버워치 파치마리 챌린지는 미국시간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는 이전 캐릭터별 챌린지와 비슷합니다. 플레이어는 새로운 장식 아이템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어떤 게임 모드에서든 게임 시리즈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게임에서 3번 승리하면 새로운 플레이어의 아이콘이 잠금 해제되고 게임에서 6번 승리하면 새로운 정크렛 이모티콘이 잠금 해제됩니다. 게임에서 9번 승리하면 에픽티어 로드허그 파치마리 스킨이 잠금 해제됩니다. 플레이어는 6개의 새로운 스프레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오버워치 최신 이벤트는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4, PC, 엑스박스 1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PS5 및 엑스박스 시리즈에서도 하위 호환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혹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요즘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저같이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게임인데요. 이 로블록스의 특징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고 그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있는 미국에서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와 맞먹는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게임이었던 로블록스가 내일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로블록스가 내일 공개 인디게임 회사가 300억 달러 한화 약 30조의 회사가 되는 방법 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로블록스가 개발자들이 앱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에게 돌려준 수입이 이전에 3배가 되었지만 회사의 수입은 2배가 되지 않았고 약 1250명의 개발자가 로블록스 가상 아이템 판매를 통해 최소 1만 달러 한화 1,100만 원을 벌었고 지난 1월 295억 달러 약 30조의 가치로 모금을 한 후 수요일에 직접 상장을 통해 상장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스트리트 또한 로블록스가 1억 9,900만 주를 직접 상장하여 상장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기관인 버린스테인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식이 공개시장에 출시될 때 3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수가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들 게임인 로블록스가 약 30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여러분 로블록스에 가시면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로블록스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로블록스에 게임을 만들어 출시해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다 갚았다는 등의 성공 스토리가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 게임을 좋아하시고 나중에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가 꾸미시라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아는 한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왠지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군요. 가게야 도전해봐라. 해보거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처음 보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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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5드라이가 도전해보세요. 자막게 medo 누나 at